안녕하세요 박과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박과장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는 박과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거든요? 이 채널의 주인장이신 레트로각종마아제님에게 저번에도 허락 맡았지만 이번도 허락 맡았고요 고정코너로 아예 배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차! 여러분들의 시간도 정말로 소중하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팩트만 전달해 드릴게요 따라와 주실 거죠? 이 물건의 주인은 너야 너? 난 영어방이 될 거야 어이쿠! 네오조미니 인터넷 절판! 바로 이 물건입니다 오락실 갈 시간이 없으시다구요? 잠깐 짱나서 게임도 하고 싶으시다구요? 바로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물건 네오조미니 인터내셔널 알판입니다 난 영어방이 될 거야! 여러분 요즘에 레트로가 아주 대세입니다 액정화면에 조이스틱까지 달려있는 게임기입니다 작년에 나온 게임기를 왜 지금 소개하냐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특가 판매 행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단돈 7만 9천원에 모시겠습니다 카드 할인까지 받으시면은 7만원대 초반까지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 가격 떨어졌는데 더 기다리시겠다고요? 제 말씀 잠깐만 들어보세요 저번 달까지만 해도 아시아판이 7만 9천원에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지금은 종료되서 10만원대 초반을 주고 구하실 수가 있구요 어떤걸 사시더라도 무게는 390g 아 정말 가벼워 아시아 버전이 있구요 인터내셔널 버전이 있습니다 40가지 게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시아판에는 격투게임 위주로 그리고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액션게임 위주로 들어가 있는데요 40개 중에서 14가지 게임이 틀리게 수록이 되어있는데요 중요한건요 가격이거든요 아시아판 패스 인터내셔널 버전 지금 구매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네오저 미니를 검색하시면요 최저가 7만 9천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가 판매 행사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끝나면 다시 올라가겠죠? 난 영어방이 될거야 야 와 이쁘다 어허 제가 스티커로 무리 붙여놨습니다 네 그리고 USB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USB C타입 죽입니다 기가 내기네요 그냥 아주 그냥 오락실과 갖다 놓으셨어 제일 중요한거 여러분 휴대용이기 때문에 무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무려 390g 이야 딱 이렇게 놓고 하는거에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아이코 여러분 아시아판도 이렇게 가져왔어요 구성품 자체는 똑같거든요 스티커가 아시아판은 4장이 들어있고요 아시아판은 여기에 붙이는 스티커를 줍니다 인터내셔널판은 여기 붙이는 스티커가 없어요 자체가 조금 이쁘고요 색상이 틀려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이고 인터내셔널판은 이제 하얀색에 파란색 들어있는 수록게임도 틀리거든요 두가지가 서로 14개의 게임이 틀리거든요 인터내셔널판은 액션 게임 슈팅 게임 위주로 구성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차이점은요 LED 위치에 차이점이 있거든요 아시아판은 우측 여기 부분에 불빛이 들어오고요 인터내셔널판은 여기 조이스틱 밑에 바로 불빛이 들어온다는 차이점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인터내셔널판이 더 매력적인 것 같네요 3.5인치 스크린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보조배터리를 이용해서 전원을 칠 수가 있고요 미니 흐드미 케이블을 따로 구매하셔야 돼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돈을 투자해서 좀 좋은 환경에서 하고 싶다 네오지오 미니 패드입니다 총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하얀색하고 검은색 내가 꼭 필요하다 친구랑 같이 해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별도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네오지오 패드 디자인 자체가 네오지오 가정용 게임 패드랑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때의 갬성이 느껴지실 거예요 네오지오 게임기가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부럽다 이제서야 제가 만져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레트로를 기가맥히게 사랑한다면 DP용으로는 최고입니다 기가맥히게 저처럼 게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세이브 기능이 있거든요 바로 세이브 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로드해서 이어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특가 판매할 때 이게 할인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가보다 48% 이상 저렴하게 구매해서 지금이 딱 적기다 구매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영어방 박과장 아닙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본문과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긴 하지만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검색창에다가 네오즈오 미니 검색하시면은 바로 뜨시거든요 필요하신 분은 거기 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특가 판매가 끝나기 전에 저도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그지만 지금은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하고 있다는 거 7만원대 네오즈오 미니 인터내셔널판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난 영어방이 될 거야 아비베 네 여러분 오늘의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좀 더 여러분이 관심 있을 만한 그런 신박한 아이템 들고 다음번에 다시 찾아올게요 네오즈오 미니 인터내셔널 모션 사주실 거죠? 아차 여러분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난 영어방이 될 거야 아비베